4, 5시간, 6시간은 오버하고 4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끝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거의 6시간 됐거예요. 술도 마시고 그리고 태영이랑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하면서 풀었어. 이게 뭐라고 술도 마셨어? 그때 몇 년 전이지? 4년, 5년 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 사이에서 만주 사건은 되게 웃긴 그냥 해프닝으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. 보기에는 못한다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런데 그때 당신이 너무 중요했어 그냥 뭐 알겠어 혹은 뭐 미안해 고마워 하면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는 얘기를 이게 선뜻 입 밖으로 잘 안나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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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났어 내가 나는 좀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에요 배성 밀렸나? 뜨거프네 아 이거 배고프네 지민 Q. 나는 너보다 다섯 살 어리지만 나는 너의 엄마인 것 같아. 막서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. 어떡하지? 여러분 원해요? 안 호났네. 안 호났네. 그런 말 하지 마요. 시원하시죠 이런 말 하지 마요. 뭘 몰랐던 거라니까요 여러분. 지금 보러 누르고 싶은 거잖아.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서로 한번 되게 진지하게